유가는 신도 못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 많다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급과 수요 예상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IA의 석유 수요 예상을 보면 매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급 쪽도 마찬가지인데 WTI 유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 생산량이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석유 시추장치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EIA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추 기술의 효율이 급속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에릭 누텔은 논평을 통해서 오펙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6개월 전만 해도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는 80에서 90달러 정도로 눈을 낮추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어서 또 다른 석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무력 충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머리 아픈 게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를 느슨하게 하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 제재를 푸니 이란 자금의 도움을 받은 하마스가 분쟁을 일으키고 베네수엘라 제재를 느슨하게 하니까 가이아나와 무력 충돌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나쁜 건지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외교 정책에 혼선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가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미국의 제재 완화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의 머리는 더 아플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돕기 위한 유엔기금에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홍보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찍어내는 나라지만 디폴트 위기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자금도 지원하면서 무슨 돈으로 기부하겠다는 건지 입만 산 건지 아니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현재 미국 휘발유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세라서 바이든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석유 죽이고 친환경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있음에도 올해 석유 주식이 친환경 에너지 주식에 비해 성적이 좋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을 밑돌며 2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이어졌습니다.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합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경기를 보여주는 11월 비제조업 PMI는 50.2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공식 PMI와 달리 대부분 민간 수출기업 6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차이신 PMI 지표는 최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50.7을 기록하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세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풀의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의 총안 공기 편수와 마일리지는 아직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현재 브랜트 유가와 비상업 원유트레이드에서 해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펀드들의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비해서는 유가가 잘 버티는 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하기에도 매도하기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상업 거래자라는 뜻은 실제 석유가 사업에 필요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본 이득이 주목적인 투기 자본을 의미합니다. 해지펀드들의 WTI 포지션 역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포지션을 보면 분명 시장의 센티멘트는 좋지 않지만 어떤 계기로 투기 자본이 마음을 바꾸면 쌍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에도 기별이 안 갈 정도의 양이기는 하지만 미에너지부에서는 SPR의 비축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펙회의는 최종적으로 약 하루 2.2밀리엄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감산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대규모 감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추가 매도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자발적인 감산이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 감산 결과가 눈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석유 섹터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계속 증명해야 하는 반면 내려갈 때는 찌라시 루머 하나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 석유 섹터에 투자한다는 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든 누군가의 인위적인 감산을 해야 시장의 수요 공급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면 그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브라질의 오펙 플러스 가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브라질은 생산량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많은 전문가가 정치적인 이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브라질이 오펙 플러스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엄청난 내부 정보 공유와 브릭스라는 새로운 정치 동맹의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CPG는 해머헤드 인수 후 유가 75달러 기준으로 2028년까지 5개년 생산량과 파이낸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금 크레딧도 매우 많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내년도 원유 생산량 수화 패칭이 미국 달러로 WTI 80달러 근처에 되어 있습니다. 에릭 루텔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CPG 양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 현재 최대 주주라고 하고 내부자도 적은 양이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발로아 에너지 VLE는 태국 현지 투자기관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정확한 매집 목적이 궁금합니다. 베이텍스 에너지 BTE는 논코어 자산인 바이킹 유전 자산을 팔고 클리어워터와 이글포드 양대 체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판매 자금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할 예정인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주가의 영향은 크게 없었습니다. 페이토 3개년 개발 계획과 함께 급등했던 PEY는 현재 조정받고 배당률이 다시 10.5%로 올라왔지만 인수한 랩솔당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도 생산량 기준 매장량이 어마어마했지만 스페인 메이저 랩솔 인수 후에 그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LNG 캐나다가 시작되면 더 큰 회사인 CNQ, TOU, ARX 등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LNG 캐나다가 현재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완공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LNG 캐나다에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QE의 포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중에 TRP, EMB, PPL, CNQ 등 메이저 기업들은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미국의 LNG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LNG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국의 세 곳 LNG 수출 업체와도 계약이 되어 있는 ARX를 아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합니다. 배당락, EC, PBR, TAL같이 배당이 큰 주식들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 받을 권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주식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편입니다. 매달 배당을 주는 월 배당 주식들은 그런 면이 적지만 보통 분기별로 배당을 주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참고로 현재 배당이 제일 많다는 EC는 12월 19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다시 말해 12월 18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만 12월 29일 날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EC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배당락이 크리스마스 연휴 전이기도 해서 배당락일에 크게 빠질 거라 예상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PBR에 이어 에코페트롤도 내년도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PBR과 같이 ESG 쪽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할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ESG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눈먼 돈을 먹기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도 친환경 투자로 성과보다 뒤로 해먹는 게 많다는데 하물며 남미 국가들의 구경기업이다 보니 의심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페트로탈 역시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구경회사도 아니면서 생산한 지 5년 만에 페루 전체 생산량의 50%를 생산하면서 페루 최대 생산자가 되었는데 파리들이 너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존강을 막고 바지선을 납치하며 시위하던 지역 원주민들에게 95블록에서 생기는 수익의 2.5%를 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후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환경을 들먹이면서 비슷한 보상을 원하는 분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 원주민들이 집단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TAL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마존강을 따라 브라질로 수출되는 동안 5군데의 다른 지역을 지나야 함으로 돈 냄새를 맡고 파리가 꼬이다 보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가 좌우 이념의 갈등에 따른 정치 위험이라면 페루는 그냥 나라 자체가 골때립니다. 지속되는 송유관 파괴 때문에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다른 이유입니다. 페트로페루도 송유관 수리에 허구한 날 돈이 나가다 보니 그렇겠지만 얼마나 정부가 부패하고 도둑들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리츠 주식 AP, TNT, AX, MPCT. 11월 말쯤 되면 대형 펀드들의 포지션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 어느 정도 빠질 자금들은 다 빠진 느낌입니다. 캐나다처럼 이민자들 매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자동으로 GDP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캐나다 경제는 많이 위축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그리고 경기 위축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리와 경기 민감주인 리츠 주식에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큽니다. 부채의 이자율도 문제지만 회사마다 내년부터 몰기지를 리뉴얼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주식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처맞을 만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닥 밑에는 항상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건 6개월간 배당을 없애고 자사주 매입에 몰빵하기로 한티엔티입니다. 매일 자사주 매입을 법정 최대치로 사들이는 중이고 CEO가 최대 주주이자 100만장자로 유명한데 본인도 매우 많은 자사주를 매입 중일 정도로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도 무시 못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부채나 빨리 갚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